인터넷에서 판매가 금지된 영양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 금지가 되었고 누가 금지시킨 것일까요? 그런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병원의사에게 약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해서입니다 부모님이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이라는데 왜 그런 거죠?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 먹어도 되나요? 혹시 하자가 있는 제품인가요?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 뭐고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런 제품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믿을만한지 알려드리고요 약국 판매용, 병원 판매용은 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판매 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혹은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되거나 방문 판매 혹은 다단계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건요 시약처나 다른 정보기관에서 야 이 제품은 인터넷으로 팔지마 팔다 걸리면 죽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품을 공급해 준 업체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당사자 간에 우리 제품을 인터넷으로 팔지 맙시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법적 구성력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당사자 간에 소송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해서 웬만해서는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혹은 소주나 맥주 보면 가정용이 있고 할인 매장용, 업소용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라서 이를 어기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판매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왜 이런 표시를 제품에 하는 것일까요? 한 1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인터넷에서 팔리기 시작했을 때 당시는 주로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오픈마켓의 특징이 뭐죠? 누구나 매우 쉽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약사분들이 혹은 다단계나 방문 판매 쪽 관계자분들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인터넷에 판 거예요 어떻게? 싸게 처음에는 100원 싸게, 500원 싸게 팔았는데 자꾸 경쟁이 생기니까 5천원 싸게, 만원 싸게 판 거죠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약국이나 다단계 쪽 제품들이 마진율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할인폭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이 무너져 버리는 결국 제품이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서 사장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서로 망하는 공멸의 길이야 인터넷 판매 금지라는 표시를 제품에 할 테니까 인터넷에서는 팔지 맙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터넷 판매 제품들에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은 모두 있습니다 종합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루테인 등등이고요 해외 수입 제품도 많죠? 캐나다, 미국, 독일 그리고 제약회사 브랜드를 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진짜 제약회사 제품이 있고 브랜드만 제약회사 것을 빌린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수입 제품이나 제약회사 브랜드 제품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소비자분들한테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품들이 결코 더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와 캐나다 제품이네 제약회사 제품이네 이렇게 하면서 덜컥 구매하시면 안 되십니다 판매하신 약사분이나 판매자분께 자세히 물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도 아니라서요 제품 구매를 막 꺼리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여름철에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 제품들은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냉장 보관되지 않은 채로 실온 보관되는데 창문 가까이 있거나 야외 매대에서 팔리는 유산균 제품들 오메가3나 감마리노레산 같은 유지류 제품들은 되도록이면 구매를 하지 마셔야 하고요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 제품들도 사실 장시간 고온에 보관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들이 아무래도 약국이나 병원 혹은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를 통해 팔리다 보니까 인터넷에 유통되는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제품 공급자와 판매자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팔리는 제품들과 레시피가 거의 동일한데 보다 좋은 원료로 만든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해 별 볼일 없는 제품인데 비싸게 팔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싼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원료를 썼다든지 함량이 굉장히 높다든지 아니면 한 병이나 한 박스에 제공되는 총 내용량 자체가 엄청 많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약국도 병원도 다단계 업체도 다 경쟁이죠 게다가 예전과 다르게 소비자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들의 품질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일부 양심 없는 분들이나 업체들이 아직도 있어서요 인터넷 판매 금지 제품들은 많이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약국 판매용 병원 판매용이라고 써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도요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이나 기타 가공품 혹은 다른 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요 약국이나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해당 제품을 받아서 파는 약국이나 병원 간에 우리끼리만 이 가격에 팝시다 라고 약속한 제품이지 절대로 효과가 더 좋거나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사실 약국 판매용 병원 판매용이라고 써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한 표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이나 기타 식품류는 절대로 의약품으로 오인되면 안 되는데 약국 판매용 혹은 병원 판매용이라는 문구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몇몇 구독자 분들께서 약국 판매용 병원 판매용은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약국 판매용이라는 것은 찾을 수 있었고요 병원 판매용은 못 찾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원들을 일일이 돌아다닐 수는 없는지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현혹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약국 판매용 병원 판매용 문구는 사실 식품류보다는 치약이나 칫솔 같은 의약외품들에 많이 써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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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나